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특히 이 방송을 1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시작한 것은 평일에는 다 바쁘시니까 이 문제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가 힘드니까 200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0석이. 더블당 내부에 있는 현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 가운데 더블당이 주도하는 부정선거가 상당히 혁혁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의 여러분들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52% 정도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정치판의 여러분들 관여해서 밥을 먹고 있는 보좌진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더블당의 당 수뇌부나 이런 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조국 입에서 여러분들이 200석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조국은 다음에 어디 나와도 당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문제만 문제가 없으면 일찍 제가 그렇게 예상했죠. 조국은 어디 나와도 당선된다. 왜? 현재 대한민국은 선관위가 당선자를 만들어주는 체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당선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사람을 하명을 받아 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민주노총의 전 대변인 하셨던 분이 민주노총이 민주당이 하다란 그런 시위대모를 하는 용역업체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똑같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다란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씨가 정말 참 정치판에 달고 달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200석 운운하는데 좀 자중하라 이렇게 하지만 다 적어볼 때는 그냥 다 잘 알고 치는 고스톱하고 같은 거죠. 민주당은 200석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됐던 새로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법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뭘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거뜬히 200석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 사전투표율은 15%인데 22%로 여러분들 부풀린 다음에 선거인 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4.49%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그 과정에서 확보한 37,453표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후보에게 거소투표 득표수와 염창동 가양일동 가양이동 덩촌일동에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선관위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7번 공직선거에 사용했던 부정선거 수법인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이른바 조작과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여러분들 조작기술이 제야전문가와 공병호tv를 통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상세히 까발겨져 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기법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오로지 선관위 핵심인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전투표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전투표율을 올려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수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 막강한 여름 조작 방법을 이번에 시연 처음으로 실용적으로 적용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여러분들 얻었고 그다음에 내략가를 받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과 국힘당의 김기현의 침묵까지 얻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 그대로 2024년 총선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개 저는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을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 현상이 있으면 경제적 현상을 표현하는 경제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현재의 현상을 여러분들 진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젊은 날 제가 훈련받은 경제 데이터지만 이번에 이런 본 것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개월 후에 치료지게 될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을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 하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여러분 다 다른데 젊은 날은 연구 조원들이 많이 합쳐있지만 이번에는 제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30년 정도의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혁혁한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24년 총선의 결과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개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인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329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피로에 따라 가지고 선거구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더블당이 차지하게 될 의석은 단독으로 214석 정도에 이르게 되고 지역구만 하면 194석을 이루게 되고 국힘당은 50석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창을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여러분 더 참패하는 것이죠 수도권은 인천은 13대0 경기도는 57대1 서울특별시는 46대3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를 합쳐서 국힘당이 차지하는 의석 수가 4석이 될 거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공갈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얼굴 보면 공갈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게 되면 7.5%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선거구마다 뿌리게 되면 214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탄핵 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의당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에 이게 뭐 다 이렇게 전망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훨씬 더 낮춰 가지고 5%를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5%를 조작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짜 사전투표자수 220만 표를 확보할 수 있고 220만 표를 전국의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더불당 단속으로 203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203석을 차지하게 되고 지역구만 183석 그때 여러분들 국힘당은 61석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사전투표율을 5% 이상만 올리더라도 단핵과 개헌을 모두 다 더불당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산포를 조작 하더라도 더불당이 여러분 차지하는 의석이 195석이기 때문에 친냐 여러분 세력과 합치게 되면은 단핵과 여러분들 개헌을 모두 다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로 딱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제시를 했고 여기에 모든 분석 작업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3% 5% 7% 7.5%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과학적인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분석에서는 정말 30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뭐 일당 천 정도의 여러분들 연구를 뒷받침을 해 준 거죠 전패하는 겁니다 이 대패하는 것이 명확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과 김기현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패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 체제하여서 이제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참정권을 되찾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피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도 어려울 겁니다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제의 사실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하는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과 국민들이 여러분들 갖게 될 비용 청구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서초갑 강남갑 그다음에 또 한 군데입니다 세 자리 권영시가 겨우 여름 차지했던 용산구 이런 게 다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4.15 총선에 4.15 총선에 만일 조작이 없었으면 여러분 4.15 총선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격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 차이집 그래프를 국민의 미래 통합당한 마이너스 12.5%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도독질한 표를 더블당에 더해줘 가지고 플러스 12.5%로 이동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조선 선관위가 25%의 격차를 만들어준 것이 4.15 총선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 덕표수를 조작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을 때 서울특별시 에서 미래통합당이 몇 석을 차지했었던 가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13 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 석. 13 석을 차지했을 것이다. 13 석을 차지했는데 8 석으로 줄었다. 조작을 해 가지고 7 석을 빼앗겠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 정리를 검토를 해보니까 재야 전문가 정리를 검토를 해보니까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 17 석 정도를 차지한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여러분들 재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8자리가 어딘가 하니까 8자리가 중구 성동구을 용산구 여기는 다 차이값이 바뀝니다. 용산구 광진구을 오세훈 도봉구갑 그리고 영동포구을 김민석과 박용찬이 붙었던 동작구을 나경원 그다음에 강남산구인 서초을 강남갑 서초갑 강검을 병갑을 이렇게 여러분들 8군데를 차지한 거죠. 13 석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 정정해야 될 것이 13 석을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조작을 안 했으면 국힘당이 17 석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17 석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 계산을 할 때 재야 전문가가 어떻게 여러분들 호남권 부분을 빼고 계산 을 했답니다. 호남권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호남권을 빼니까 여러분 숫자가 좀 왜곡이 된 겁니다. 호남권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니까 17 석까지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7 석이라는 것은 17 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죠. 사전투표수에서 25%를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이동시키면 296만 표 정도가 됩니다. 이걸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6.7%를 조작한 겁니다. 언제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부풀기로 보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6.7%를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 는 6.7%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6.7%를 빼주고 나니까 지난번처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7%로 바뀌게 되니까 13명에 17명이 된 겁니다. 4.15 총선에서 원래 미래통합당이 서울특별시 에 차지한 의석수가 13석이 아니고 17석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제가 증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4.15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자수의 25%만큼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산 하면 호남권을 제외하는 경우 플러스 5%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것이고 호남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플러스 6.7%의 부풀리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5%를 부풀리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계산을 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의석수가 14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투표자수 기준 는 25% 여러분들 조작은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6.7%를 여러분들 부풀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7%를 해 줘야 여러분 정확하게 나온다. 마이너스 6.7%를 하면 17개 자리가 나옵니다. 그다음 참조로 여러분들이 17개 자리가 어디인지 마이너스 6.7%죠. 그러니까 4.15 총선을 정상적인 상태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린 겁니다. 6.7% 그러면 여러분들 당선되는 데가 중구 성동 용산구 광진구월 도봉구월 노원구병 이준석도 올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오른 겁니다. 노원구병 양천구갑 황희 더블당 후보 하고 붙었던데도 송한섭인가 하는 분이 승리한 겁니다. 영등포굴 김민석 이 올랐지만 박용찬 씨가 오른 거죠. 동작굴 나경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초 을 갑을 강남 갑을 병 송파 갑을 병 그다음에 강동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4.15 총선 경우에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로 환산 하게 되면 6.7%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그런 분석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방송의 아주 하이라이트인 득표수조작 문제를